자 그러면 보이스4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키워드 토크 시간인데요 동창 제가 듣기로는 네 분이 같은 고등학교 1, 2, 3학년 같은 반 엄청난 거 아니에요? 그럼 지금 1, 2, 3학년을 같이 학교를 다니고 또 그 후에도 계속 네 바로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죠 거의 저희 애들끼리 알고 있는지 78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이제 헤어질 때도 됐구나 원래 약간 7년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쵸? 사실 사회에서 만나면 조금 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사실은 막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알기 때문에 뭐 가끔 욕도 하고 정말 싸우기도 하고 또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뭐 어린애들처럼 금방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 만났었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 우선은 제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뒷자리에 강산이가 있었어요 아 같은 반에? 네 같은 반에 뒷자리에 이제 강산이가 있었고 나머지 멤버는 제 옆자리에 있었는데 같은 학교와 같은 반이에요? 네 1,2,3,3,3,3,3,3,4 네 이제 옆자리에 이제 강산이가 이제 강산이한테는 번호를 물어보고 이제 대강이한테도 물어봤는데 뒷자리에 이제 강산이 딱 보고 아 안되겠다 아 너무 이렇게 좀 덩치도 있고 좀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강산이가? 그때는 강산이가 번호를 안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지금 강산이가 이렇게 되게 말랐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덩치도 있고 헤어스타일도 지금 이렇게 멋있지만 그 투블럭! 그 칼 같은 투블럭이 엄청난 공포 분위기를 한때 조성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? 아니 근데 강산 씨가 말수가 적었다면 약간 좀 이렇게 친구들이 약간 카리스마 때문에 어려워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서 친구들이 저는 제가 왕따인 줄 알았어요 초반에 제가 왕따인 줄 알았어요 이게 친구들이 말도 잘 안 걸어주고 자꾸 막... 좀 피하고 그러고 울지마! 울지마!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이나 그런 거는 전혀 해본 적도 없고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신체품 검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제 것만 이렇게 클리어했고 저는 항상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관 쌤들이 저한테 오셔서 빨리 알아! 안다고! 안다고! 그래서 막 하시고 그거 꺼내라고!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한 120kg 정도 나갔었거든요 120kg요? 네 근데 그때 막 머리 짧은 머리하고 그럼 지금은 실례지만? 지금은 한 60, 70kg 정도 일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살을 뺀 이유는 뭐예요? 저는 제가 자연스럽게 아니면... 덩치가 큰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덩치가 큰 줄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지 샤워하면서 거울 닦아주면서 괜찮네 그럼 6팩 같은 거 있었어요? 지금요? 그때 120kg 120kg 그때는 1팩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노래를 하는 걸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친구랑 같이 노래방을 갔는데 제가 친구들 다 알거든요 전설의 마이크 두 개가 쑥스러워 보인다는 사진인데 이렇게 이쪽에다가 마이크를 끼고 노래를 불렀는데 사진을 친구가 찍어줬는데 쑥스러워 보이는 거 그 마이크 네, 마이크가 그래서 친구들이 다 보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뭐예요? 사탕인가? 아, 사탕이요 막대사탕 막대사탕 막대사탕은 손가락에 끼고 노래 부르는 거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친구한테 사진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뚱뚱이 보이는 거예요 아, 사탕에 비해서 네, 제가 너무 뚱뚱한 거예요 사진에 비친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좀 충격을 먹고 아, 그니까 그 마이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? 네, 그렇죠, 그렇죠 마이크가 사탕처럼 작아 보였다는 거죠 나는 진짜 사탕을 얘기하는 거군요 뭐지? 아,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신 거구나 네, 그때부터 다이어트 그러면 이 멤버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활동을 같이 쭉 해오신 건가요? 사실 처음에는 이제 강산이가 먼저 팀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광호 빼고 이렇게 세 명이랑 이제 후배님들이 이렇게 같이 학교 후배들이랑 팀을 꾸려서 하다가 광호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 공연인데 네, 네, 네 그때 뭔가 목소리 하나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아, 아 마치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 선배님처럼 아, 아 그렇게 윗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광호를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네 너무 들어오기 싫어하더라고요 아, 진짜요? 왜, 왜, 왜? 약간 한 명 필요하니까 들어오라는 의심도 되게 약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화음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가지고 사실 처음에 들어가서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그 이제 화성에 대해서 감을 익히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어려웠을 거야 근데 이, 그러면 이 팀을 처음 모은 사람은 누구야? 제가 감산 씨가 네, 네 하, 역시 카리스마 아, 그건 아니고요 카리스마 너 너 너 너 강압적으로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강압적으로 아니, 살짝 광호는 좀 강압이 강압이 살짝 있었는데 아니, 근데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있으면 그 학교는 대체 어떤 학교예요? 아, 음악과 좀 많이 어렸을 때보다 많이 늘었어요 신혁들이 연습도 하고 이제 지금은 책임감이라는 걸 갖고 이제 음악을 하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보다 많이 좋아진 실력으로 이제 해서 좀 사람들이 어, 그 학교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나봐 라고 생각해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